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피부과 전문의 박지혜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끌려 공중목욕탕을 가서 때를 밀어본 경험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서울에서 공중목욕탕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일주 혹은 원래 행사처럼 가던 때목욕이라는 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가벼운 물비늘을 이용한 샤워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하거나, 때를 밀지 않지만 사우나와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목욕탕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공중목욕탕이 사라지는 대신 찜질방을 겸한 대형 목욕탕이 하나의 문화상품이 되어서 한국의 때밀이 문화를 전파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CNN에서 한국 때밀이에 관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고대 로마에서도 날카롭지 않은 칼과 같은 것으로 밀어서 제거를 했다고 전해지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일본, 터키 등 일부 나라에만 그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피부 표면을 마찰에 의해서 문지르면 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피부 각질층과 피지, 땀, 먼지 등이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각질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부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지방층으로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때와 연관된 부분은 바로 맨 위 표피층입니다. 표피층의 모식도를 보면 각질 형성 세포가 기저층과 가시층, 과립층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분화하면서 맨 위 마지막 층에 가면 핵이 없어지고, 편편하고 변화된 각질 세포가 됩니다. 각질층의 두께는 10에서 20마이크로미터로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피부의 단면을 살펴보면, 그림에서처럼 눈꺼풀에서는 표피층이 매우 얇고, 손바닥과 발바닥과 같은 피부에서는 각질층이 매우 두꺼움을 알 수 있습니다. 떼어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표피의 가장 바깥쪽층인 각질층은 외부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1차적인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즉, 각질층은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외부 유해한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피부 밖으로 과도한 수분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질층은 이러한 방어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브릭앤 몰타르라고 하는 구조인데, 쉽게 말해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벽돌 담과 같은 구조입니다. 각질층에 편편하고 핵이 없는 각질세포는 벽돌의 역할을 하고, 이 주위를 둘러싼 단백질과 지진 성분들이 시멘트 역할을 하여 단단하고 빈틈없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질세포의 외부를 둘러싸우는 지질은 주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세라마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염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될 때는 이들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치 벽돌 담의 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각질이 일어나거나, 벽돌 사이로 물이 새듯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피부의 표면에는 피지샘에서 분비하는 지질 성분뿐 아니라, 땀샘에서 나오는 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총, 그리고 병원성 세균의 접근을 막는 항생물질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다양한 성분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을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들, 즉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 씻기와 세안 등이 매일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미세먼지들이 피부 표면에 붓게 되어서 피부 표면을 오염시키거나 민감한 피부에는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를 밀면 각질층의 각질세포와 주변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층, 그리고 표면에 땀, 피지 성분, 먼지 등이 뭉쳐서 눈에 보이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은 때를 밀면 이러한 먼지가 많아 검은 때들이 보이고, 반면에 집안에서만 있는 어른의 경우 색깔이 밝은 색입니다. 지금까지 때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부층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때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핵이 없는 각질세포의 일부와 피부 표면에 지질, 땀 성분, 그리고 먼지 등으로 이루어져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때를 밀지 않아도 깨끗하게 피부를 유지하는데 때는 꼭 밀어야 하는 것일까요? 때를 밀면 시원하다고 느끼거나 피부가 더 매끈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시원함을 느끼고 각질층이 먼지 등 오염된 물질과 함께 제거되므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표피의 각질을 형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들은 약 2주간은 핵을 보유한 상태로 기저층에서부터 여러 단계로 분화해 가는데 마지막 각질층에서는 핵이 없는 세포로 약 2주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저절로 탈락이 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때밀이라는 물리적 기계적 자극으로 2층의 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피부는 3에서 4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재생이 되므로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때밀이를 통한 각질 제거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잦은 때밀이 습관을 통해서 피부가 재생되기도 전에 장벽이 훼손된다면 이 습관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미는 습관으로 인해 피부과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0대 여성분이 어릴 적부터 때밀이 수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미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굴이 너무 붉어지고 입술 주위로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은 다른 부위와 달리 표피와 각질층이 얇음으로 강한 때수건과 같은 물리적 자극에 의해 쉽게 피부 장벽이 파괴되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혈관이 늘어나거나 작은 물질, 모낭염, 비립종과 같은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0대 할아버지신데 관절 통증을 치료하고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수영장을 다니면서 때를 밀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신 가려움증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피부과를 찾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져 한 번 때를 밀고 난 후 각질층이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지질 성분이 변화되면서 심한 건조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가려움증이 생기신 겁니다. 때밀이를 꼭 하고 싶다면 얼굴과 목과 같은 약한 피부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피부 장벽 기능 및 피지샘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 분들은 가능하면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아토피와 같은 피부 장벽이 이미 약한 피부이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건성과 같은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더욱더 때미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각질층을 일부 제거하고 매끈한 피부를 원한다면 가벼운 때밀이를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하시거나 시중에 나온 스크럽 제품 혹은 우유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럽 제품은 너무 알갱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가볍게 문지른 것이 좋고 우유는 젖산 성분이 각질을 녹여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에 수분이 남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이 손실되어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때는 나와 함께 항상 공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몸의 때 중 청결하게 관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발톱과 두피인데요. 두피도 역시 피부와 마찬가지로 각질층이 존재하고 피부보다 더 많은 피지샘이 있어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기름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뭉치게 되고 냄새도 나게 됩니다. 청결한 관리가 되지 않은 두피에서는 지루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각질층의 탈락으로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횟수와 방법의 샴푸를 통한 머리카락뿐 아니라 두피 청결을 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수많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면서 놀라운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피부를 아끼고 보호하는 방법은 스스로 피부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에 해가 되는 과도한 물리적 자극을 꼭 피하도록 하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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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passer 두번째 두번째